자 여기서 봅시다 이게 두달 넘지 넘었지 싶은데 한번 가볼까요 음? 뭔 말이야? 어 여기서 빠져나가죠 방어력이 0까지 감소했습니다 시스템이 근거지를 재건할 위치를 자동으로 찾을 것입니다 아 격렬한 전투에 병원 수용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빠른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부산관들은 결국 희망하게 됩니다 음? 다행히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다 동맹원이 물자 지원을 했대 나 동맹도 가입 안 돼있는데? 금거지에 많은 주민들이 자원하여 우리군에 합류했습니다 금거지에 많은 주민들이 자원하여 우리군에 오병소로 이동하여 군대를 하여 현역을 받습니다 아 백화가 무슨 학원이시다 생존자 기관? 이거는 어? 어 있다 체스테이트로 이전하기 이야 있네 체스테이트 이동 후 건설 영웅 병력 모두 유지됩니다 어? 건설 영웅 병력 모두 유지된데 이야 귀환을 환영합니다 지휘관님 우리는 당신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오 이야 스테이트로 이전하기가 있네 오오 이 스테이트의 자원은 이미 수많은 금거지 사이에서 나눠져 왔고 새로운 여행시장을 위해 스테이트를 옮겨야 한대 스테이트를 옮겨야 한대 아 옮겨야 한대 아 이 말이 이 스테이트의 자원은 이미 수많은 금거지 사이에서 나뉘어져 왔고 그러니까 이미 어 나눠 먹었다는 거지 그리고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위해 스테이트를 옮겨야 한대 너는 너무 이제 미약하니까 새로운 신규 서버로 가서 해라 너와 맞는 수준에 맞는 서버를 가서 해라 이거 이 얘기고만 지금은 너보다 다 컸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 같아 그 얘기를 돌려서 한 거예요 이야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당신이 없는 동안 오면 충분한 준비를 했고 곧 새로운 스테이트의 거점을 마련할 수 있대 이야 스테이트 선택 6일 동안 할 수 있네 오 오 700본대 아 포기도 있고 4개 중에 할 수 있네 야 개인전투력 1위야 야 나 지금 가면 개인전투력 1위야 뭐야 이거 맞나 아니야 내 전투력이 아니고 도는 거야 772 한번 볼까 어 어 아니잖아 10만 100만 1000만 어 10억인데 이거 뭐야 772가 마이너스는 뭐고 아 동맹 아닌데 마이너스는 뭐지 어 어 어 마이너스는 뭔가요 마이너스는 15억 20억 20억 20억도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 같은데 여긴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700번대 10억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뭐가 이상한데 7,600만 7,600만 해당 스테이트 개인전투력 1위라고 돼 있네 해당 스테이트로 이전시 개인전투력이 가장 높습니다 사용 언어 근접 해당 스테이트의 동일 언어 사용자가 가장 많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해당 스테이트의 동일 언어 사용자가 가장 많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러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1백 før트 하시는 분 써요 다 죽여 버리게 가서 그냥 헉 아 이렇게 근데 내 전투력이 3천인데 어떻게 일등을 하지 말이 안되는데 이거 세멄 ton 세며분 letting 벌써 두달 주 될 몇하는데 3천 밖에 안 된다 고 이거 사기입니다 사기 772 772 772 서버 772 서버 가서 봅시다 6일 동안 할 수 있으니까 해당 스테이트로 이전시 개인전툴이 가장 높대 어디서 구라를 칩니까 772 가서 볼까요 772 한번 누가 가서 한번 보세요 782 782 782 782 792 772 783 79 80 동맹선트도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이거 3천이 2등이고 1억 8천이 3등이야 오류 같아 뭐가 잘못됐어 20억 짜리도 있어 20억 짜리도 있어 이거 뭐 잘못됐다 아 잘못됐습니다 아 잘못됐어 지금 여기도 뭔가 좀 이상해 일단 좀 규칙설명 이전후 기존 스테이드로 복귀가 불가능하오니 신중한 고려 부탁한대 세스테이드로 이전후 건설 영웅병력 모두 유지됩니다 세스테이드로 이전후 영웅교환 기능은 영웅교환 기능 신중한 고려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신규니까 이거 기능이 종료되면 어떻게 돼 서두르지 마라 서두르지 마라 내노래를 신중한 것을 알아 서두르지 마라 오류에요 오류지 이거 지금 얘네들 오류 이거 잘못됐어 어 제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요거를 내일 한번 또 보여드릴게 내일이나 좀 생각해보고 옮겨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